탕을 물에 녹여놓은 맛이다. 말리브에 타서 말리브 쿠키 먹으면 그래도 맛있을 것이다. 히히히 카앗 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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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드 에반드 개구리 연사 아 상점 갈라는데 진저어 아빠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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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유골 가신 여사 지금 강화해봤자 에너지 높기는 행위 혈안 암 손 캐리 아니 세네쿠 캐리 사신 힘도 없는게 왜 자꾸 사신댐 스트렝스가 먼저다 아이고 500원을 어떻게 해주냐 인마 아이고 저 유골 깜빡했네 다그 상자 현돌셋 유물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보라 삼손 쉐들은 어디다가 돈 갖고 있었던거야 강화할게 없네 잘 먹고 다니는 아클 vs 습빙 잘 뜯는 아클 흠 흠 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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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먹 꼴먹 펑스텐 타락 피단병 아클 아 이거 읽어보고 싶은데 네크로 텅스텐 여기다가 이제 아니 잠깐만 네크로 텅스텐 카로니면 시 끝났잖아 아니 아니 레전드 네크로 네크로 뽑으면 이김 레전드 레전드 빨리 내가 이것저것 먹어야된다 무감각도 있어야되고 무감 없고 최강유물 푸른양소를 다시는 무시하지마라 다시는 무시하지마라 다시는 무시하지마라 다시는 무시하지마라 함 손해야되는데 다시는 무시하지마라 멋대로 해보아라 젓갈 반타자 중 시작 벚꽃 으으음 으흠 쟤물 발굴 바디 자 육아 아 세물발굴 바디 글 세물발굴 자 병 디디디디디 무감각 빨리 먹어야 되는데 작은 상자각 있네 이거 거울 나오면 저주복사하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일주일 호의 having fun 병속의 방울 안 돼 다음 솜 써야 돼 지존 강력하자 아씨 1댐으로 오잡게 생겼네 클리커 게임 슬더슨 자그마치 6을 4개 콤비네이션 아씨 1댐으로 오잡게 생겼네 무광각 나오야되는데 아이 뭐 조개화석이야 쓰레기 치고 형상 필요할려나 아 그 체력 들을게 많은 애들만 나오네 내려다가 파도사 나오겠다 사야되고 아 아 아 아 난고나 극복 난고나 극복 난고나 극복 호박칩 괜찮네 악재 난 그래도 얘는 공격 데미지에 10%씩 올라가니까 괜찮을 듯 와도자가 에바지 공격 데미지 불조행이 더 나은가? 재물이 나은가? 재물이 낫겠다 누가 더 낫나요 공격 데미지 아이씨 그 뭐야 쌈 방음 텀프텐 500 딜 박음 미친 텀프텐 까닉울이였네 오늘 게임머기업 쇼케이스가 진행되었다 이를 보고 긴장해서 유저이탈을 걱정하는 못바빠지는 무료 배경차에 확보 1개 정도는 뿌려야겠지? 넥스는 포기권을 뿌려라 아이 예엠쥬씨 작은 상자에서 나오는 예엠쥬 빌드업 확실하네 어? 위붕 저주 안나와 아씨 지금도 비웃는 이들에게 반박은 하지 않겠다 이들이 미운 우리 백숙인지 우리가 계곡이인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거 담손 쓰려면은 아니 근데 아무서도 어설피에 돈 다 못쓰겠다 달팽이야 나는 눈치챙긴 달팽이 이불 강화를 만들어서 소금 4빌로 상향하라 이불 강화 쇼케이스 쇼케이스 보니까 이상한 아저씨 얼굴 보는게 절간 사업 품명 보여주는게 절간이던데 게임 내용은 대체? 개발중이라 못보여주는건가? 아예 매크로 돌리고 싶네 이거 이건 Quebec이 아예 매크로 돌리고 싶네 배만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를 스물다섯장 없앨수있다고? 완전히 해전댓 62 우지사막 우지심장 우지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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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부감각이 우지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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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로미가 잡혀버리네 엄 드로 개망했네 다시하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길 것 같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